자 안녕하십니까.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조건문까지 다 보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반복문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반복문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왔다갔다 하는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찍으면서 제가 참 공부했던 시절에 반복문 때문에 참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강의자로 나서면서 강의를 하면서부터 반복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되는데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반복문 조건문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반복문부터 계속 이제 누적되니까 누적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새롭게 다 잡고 다시 한 번 더 화이팅 해가지고 이 반복문 수업을 듣고 예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반복문에는 for문하고 while문하고 duwile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for문은 이 한 곳에다가 초기화, 조건, 증감시까지 한꺼번에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for문이 가장 반복문 중에서 가장 많이 흔히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while문은 우리가 왜 무한높어 돌린다 그러죠. 계속 도는 거. 예를 들어서 자판기나 아니면 뭐 또 뭐 있습니까. 자판기 말고 계속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쓸 때 우리는 while문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duwile문은 말 그대로 얘는 du 실행을 해라. 이렇게 하는 실행을 해라.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을 수행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반복문인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duwile은 while에서 이제 파생되어 가지고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튼 현압에서 쓰는 용도는 for문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c 스타일의 for문과 또 우리 자바에서 넘어오면서 향상된 for문 스타일도 있고 뒤에 가면 iterator라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요. 아무튼 여러가지로 반복시킬 때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은 무한 루프를 전용으로 많이 쓰고요.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디테일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이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반복문은 어떤 조건으로 문장이나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반복문도 역시 조건식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조건문과 실행될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바에서는 for문, while, 두와일 세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업에서는 for문과 while문이 잘 사용되어지며 두와일은 while에 변형된 형태로 실행된 블록이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될 것을 보장하는 게 바로 두와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놨죠. 그죠? 일반적인 반복이라면 for문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리면서 무한루프를 돌려야 될 경우라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줘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while문입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고요. 자 한 번 보죠. 지금 이게 코드인데요. 1에서부터 5까지 찍는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콘솔에 출력하는 결과가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 2, 3, 4, 5까지 코드가 5줄이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찍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63층 빌딩 63빌딩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두바이 이런 데 가면 300층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 찍으려고 그러면 어 이거 시스템 좀 아웃점 프린터 이랬으면 뭐 300번 써야 됩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코드고 좀 앞뒤가 안 맞다. 그죠? 프로그래밍이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으면 노동이죠. 노동.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 반복문을 통해가지고 이 세 개의 반복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먼저 포문부터 한번 볼까요? 포무는 요렇게 형식이 이런데요. 자 int i는 1 해가지고 자 이게 초기화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싱글루프죠. 원루프입니다. 싱글루프. 그래서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i는 1이래요. 그러고 나서 조건이 맞죠? i는 1이니까 5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트루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i++가 있는데 이거는 실행을 마지막에 합니다. 이 조건이 참이라면 일단 이거부터 찍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1이 찍혔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i는 2로 증가가 되죠. 맞습니까? 2로 증가가 된 후 여기서 2로 증가가 된 후 다시 조건식이 갑니다. 초기화는 단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처음에 그래서 2 갔죠? 그래서 또 참이죠? 그래서 또 2 찍을 거고 그 다음에 3으로 증가가 됐고 또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또 3을 찍을 거고 또 4로 증가가 되고 또 어떻게? 참이니까 4를 찍고 또 5로 갔어요. 5 보니까 5하고 같대요. 같거나 크다니까 자 요거는 참이죠? 그죠? 그래서 5를 찍고 그 다음에 6이 됐을 때 비로소 6이 됐을 때 이 조건은 뭐예요? false가 되죠? false가 돼서 이 조건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이 for 블럭을 for문 블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흘러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를 또 역시 와일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for문하고 와일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와일문 옆에는 바로 조건문이 붙어버렸죠. 붙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초기화하는 코드가 없어요. 와일문에는 따로 또 증감하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 빼내어서 자 이렇게 i는 일로 여기 이 값이 이렇게 초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문이 왔죠. 이래서 이거는 참이죠. 그죠? true가 돼서 자 이를 찍고 그 다음에 증감을 했죠. 증감하고 2가 되고 다시 1로 넘어가죠. 1로 넘어갔을 때 2가 5보다 작죠. 또 참입니다. 또 찍고 3 또 찍고 4 또 찍고 5 또 찍습니다. 그 다음에 6이 됐을 때 비로소 얘도 역시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루프를 와일루프를 빠져나가게 되죠. 이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와일문인데요. 두와일문은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i는 제로로 빼낸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하고 와일문하고 지금 차이점이 뭔가요? 와일문은 만약에 얘가 5라고 아니 5가 아니라 5가 아니라 이게 6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i가 6이라면 얘는 바로 false죠. 그래서 한번도 실행을 안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맞지 않다면 와일문은 단 한번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for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i를 6으로 줬다면 이건 한번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여기에 6이라도 6을 줬어요. 6을 주면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하고 자 i6이라면 i++ 증가 부위점감을 했어요. 그런데 세미콜론 했으니까 7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7이 한번 찍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건 비교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7이 5보다 작으니까 5보다 크니까 이건 false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루프를 그만 중단하고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 for문하고 while문은 한번도 실행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이 조건이 안 맞다면 하지만 이 duile문은 먼저 실행을 한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찍고 조건문이 뒤에 있어서 이 조건문이 검사하는 조건식이 뒤에 있어가지고 최소 한번은 이렇게 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게 코드가 제일 나아 보입니까? 그쵸? 당연히 초기화와 초기화 코드와 그리고 조건식과 증감식 그리고 실행불 실행부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for문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초기화는 단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 비교하고 그 다음 이 문장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을 하고 다시 조건식에 갔다가 다시 실행하고 또 증감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한번 보죠.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자 포문은 지금 보는 포문은 싱글루프라고도 해요. 포문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기본 형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문 옆에 갈로를 열고 초기화 코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세미클론 해주시고 조건식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실행조차도 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식이 참이라면 이 문장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죠. 증감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조건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참이면 실행할 거고 그리고 나 실행하고 나서 증감식 갔다가 어떻게 다시 조건식이 갔는데 이번에는 폴스드라 그러면 이 블럭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싱글 루프 즉 포문 한 개짜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뒤에 나오는 더블 루프 루프가 포문이 두 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죠. 실행순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1 초기화 이게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식입니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면 일로 갈 거고 거짓이면 이 수행될 코드 실행 안하고 그냥 포문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될 코드가 참이라서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죠. 증가하고 나서 초기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소스 한번 보시죠. 이게 만약에 초기화 코드가 있고 이게 증감을 비교를 한다면 자 이게 증감을 했어요. 그럼 이거 참에 초기화 1로 했고 그 다음에 얘가 5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참이고 그럼 이거 실행하겠죠. 그럼 누적될 겁니다. i는 1이니까 토탈은 지금 0에서부터 1로 복합대입 연산자 기억하시죠. 그죠. 복합대입 연산자 연산자 의거에서 1로 쌓이게 되죠. 처음에 한바퀴 돌았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얘가 증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로 갔다고 시죠. 초기화 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코드죠. 계속 이렇게 되면 만약에 1로 간다면 말이죠. 1로 간다면 얘는 계속 1로 초기화가 되면서 계속 1만 더하고 계속 조건은 참이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무한 루프가 되죠. 무한 루프가 되서 계속 돌 겁니다. 프로세스가 계속 돌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거는 결국엔 출력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요즘에 아무리 메모리가 좋아졌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 혹은 많게는 뭐 보름 이렇게 놔뒀다. 그럼 결국에는 메모리 터져버리겠죠. 메모리가 깨지는 건 아니겠지만 메모리가 뻑이 나겠죠. 뻑이 나면 결국에는 컴퓨터가 다운이 되겠죠. 여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초기화를 단 한 번 한다. 그 다음에 조건식이 간다. 트루냐 참이냐 따라서 분기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참이라면 수행될 코드 갔다가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갔다가 증감식에서 이제는 초기화로 가지 않고 바로 조건식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2, 3, 4 처음에 처음에는 1, 2, 3, 4 갔다가 그 다음에는 2, 3, 4에 이제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2, 3, 4를 계속 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2, 3, 4 이렇게 계속 돕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예제 얘는 뭐예요? 1에서 5까지의 정수를 더하는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자, 토탈은 제로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했어요. 1에서부터 5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잘못 적었네요. 그죠? 이거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에서부터 4까지 정수를 더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4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좀 했네요. 여튼 보시면 1 더했어요. 그죠? 처음에 한 바퀴 돌 때 토탈은 1이에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 때는 토탈은 1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i가 3이니까 이렇게 3이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 예, 4가 더해지고 4가 더해지고 그리고 5일 5가 됐을 때는 이거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했어요. 더했다면 3하고 6, 10 결과론적으로 토탈 값에는 10이 들어가죠. 이해 되십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잠깐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튼 이런 식으로 1,2,3,4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이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순서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이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도 가능하지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은 또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int sum하고 int i를 0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여기 폼은 있잖아요. 폼은 for 해서 int i는 1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요. 이 초기화하는 부분이요. 원래는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시스타일이고요. 자바는 시 보다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 안에 이렇게 int i는 1로 여기에 바로 타입을 적어주고 초기화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언어에서는 먼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하는 코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바만 할 거니까요. 일단 한번 보죠. i는 1이 돼요. 그리고 i는 100까지 그러면 101이 되면 100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거짓이라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가 하는 이런 썸은 뭐하고 있어요? 1에서부터 100가지의 합을 누적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100번 돌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제 여기에 1에서부터 100가지가 5050입니까? 예 5050까지 나올 거예요. 썸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i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뭘까요? 100일이어야 빠져나오니까 이거 101일 때 빠져나오니까 i는 101일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100이 되죠. 그래서 1에서 100가지의 합은 505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 if 해서 이렇게 for문 안에 if문 스위치문 조건씩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보니까 아하 썸값이 2200 이상이 되면 그냥 이거 다 돌지 말고 이 루프를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계속 이건 그냥 물론 제가 주석을 처리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 5050까지 돌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주석을 풀어놨더라면 이거는 2200까지만 돌고 합계가 누계가 2200을 딱 초과하면 썸값이 2200이 되든지 아니면 2201이 되든지 2200을 일단 초과를 하게 되면 얘는 이 루프를 100까지 다 안 돌고 그냥 루프에서 브레이크 치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죠? 예 이게 바로 지금 포문 예제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 요거는 일단 우리가 요까지 한번 끊고요. 그 이제 이게 싱글루프잖아요. 그죠? 싱글루프 예제 우리가 좀 쳐보고 그리고 나서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더블루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